오늘은 8월 26일 연중 21주간 목요일입니다. 마태여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인데요. 오늘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제목일텐데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42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집에 뚫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또 주인의 종에게 이렇게 집안 직솔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주게 하였으면 어떻게 하는 종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하면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내 충실한 종에 대해서 깨어있는 종, 준비하는 종. 그러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그 종에게 충실한 종이 무엇을 한다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거죠.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종에게 오늘 47절에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종말 심판대와 같은 건데요. 마페어 복음 25장 31절 46절 최후의 심판이죠.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토니오 성인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달려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은 남을 도울 때,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돕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매번 장례미사 때 듣는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지만 못된 종들을 오늘 또 말씀하면서 못된 종들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려니 늦어지는구나 생각해서 어떡한다고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올려 마시며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날, 짐작 못하게 종의 주인이 와서 처단하고 위선자들 같은 운명을 겪게 한다.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동료를 때리기 시작한다는 폭력에 대한 거죠.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폭력을 발생합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악에서 드러나고 있는 발생 원인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폭력과 불의와 그 저항하는 거죠. 거기에 저항하는 것, 악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악을 보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죠. 싸우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세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잘못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저도 포함해서 어제 그 죄의 보편성, 책임의 연대성 이런 것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대로 보여주셔서 중요한 것. 그 잘못들, 우리의 어떤 폭력을 방치했던 것들,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막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단죄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폭력을 막지 못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폭력이 줄어가고 사라지는 최고의 방법은 이렇게 막지 못했던 것, 또 내가 숨었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정말 통회하는 것, 회심하는 것, 그런 통회하는 삶을 살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세상의 폭력을 주는 겁니다. 폭력이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런 폭력의 상승,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탈리어 법칙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탈리어 법칙은 폭력의 상승을 막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신약의 가치는 폭력을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할 수 있도록 통찰, 다시 말하면 통회하는 그런 은혜의 힘을 갖게 되는 건데 권력이 많은 사람이 통회한다는 그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늘 주님의 통회의 그러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부와 성형편으로 오늘 방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의미 있고 주님의 위로의 시간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